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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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빨리 들어오실게요 아 죽겠어요 멤버들 계속 놀리는 거 재밌는데 어떡해 자 그럼 우리 승희씨는 조금 이따 홈내주도록 하고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K-POP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가수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심플리 미니밋!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오마이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심플리 미니밋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거 맞나요? 네? 저거 맞아요? 아린이가 진짜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 미라클 분들 저희 오마이걸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 오마이걸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코너 바로 오마이걸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앨범 컨셉이 있네요?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들 미스터 미스터라는 노래 맞아요 너무 좋죠 진짜 멋있죠? 곡이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아서 너무 좋아 한번 보여주세요 미스터미스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시계축! 시계축! 미스터미스터 미스터미스터 날 봐 미스터미스터 그래 바로 너 오오! 미스터! 오오! 잘한다 잘하네요 멋있다 지효씨한테 다음에 눈빵을 한다면 어떤 멤버가 하고 싶나요? 좋아요 그럼 지효가 생각하는 궁합 있어요? 나는 이 멤버와 하고 싶다! 조합 조합! 나는 이 멤버와 하고 싶다! 아, 쏘리 왜 이러세요? 조합!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왔어 아, 눈빵이요? 어우! 너무 어렵다 봐 그러면 끝뽀쥬로 한 번 어필해볼래요? 지효한테? 시작! 눈빵쥬로부터! 빨리 해보세요 아, 귀여워! 어머, 지효! 과감했어, 과감했어 좀 흔들렸어, 흔들렸어 약간 졌는데 벌써? 얘한테 하면 돼? 네 아, 벌써 다 얘기했대요?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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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생이 나오세요 갈라, 갈라, 갈라 셋, 넷 귀여워 아, 귀엽다 귀여워 아니, 이거는 약간 재간재간하게 스리드슨이 귀엽네요 저는 지효는 이제 쿨한 게 매력이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멋진 쿨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뀨! 뀨! 하지만 쿨한은 저 혼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자님, 나 지금 떨려요 잠깐 떨어도 되나요? 저는 이제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비니가 오리지널이죠 네, 오리지널 아, 벌써 눈빛이 바뀌었어요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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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던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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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렇게 추천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열 거예요 그럼 추천번호가 나오겠죠? 그분에게 저희의 앨범을 선물해 드릴건데 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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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호잇! 호잇! 좋아요 펴볼게요 이제 내가 이거 예상하는데 뭔가 남성분이실 것 같아요 오오 그러면 여자분이셨을 때 언니 벌칙을 하나 할까요? 괜찮네요 굉장히 좋은데요? 음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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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자분이다 여자입니다 승희 언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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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김은지입니다 네네 은지씨 은지씨요 이름이 정말 은혜롭게 은지님 혹시 승희 언니의 벌칙을 하나 조개 주시겠어요? 좋다 승희가 춤 되게 잘 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파워댄스 보여주세요 파워댄스 파워댄스 네 또 파워댄스 하면 현승이 아니니까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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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물들어 하고싶은 저희의 무대입니다 바로 다음에 컬러링븐 무대가 상큼하게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말아요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